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 잘 보내셨어요? 다행이네요. 650회죠. 저야 뭐 잘 지내죠. 저분은 그 전주에 안 오셨잖아요. 설 전주에. 그쵸? 안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요. 잘하셨어요. 맛있게 하셨나요? 다행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주택법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건축법 배웠잖아요. 건축법 플러스 주택법이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다. 외우면 돼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이 두 법에서 열리 문제가 나오는데 열리 문제 중에서 무조건되고 열 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고요. 진짜 더 잘하고 싶으면 열두 문제에서 열세 문제 이 정도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힘내셔서 하시고 공법할 때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좀 어렵거든요. 거기 어려워요. 개발법 정비법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건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은 걸 요해요. 그런데 건축물에 관련된 건 단순하니까 먼저 얘를 잘 공부해 두시면 공법은 무조건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법을 잘하고 싶다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건축법 주택법을 좀 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 거 꼭 말씀드리고 650페이지 보면 주택법이에요. 자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 중에서 자 여기에다 한번 써줄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건축물이란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련된 것만 딱 뽑아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주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목적부터 가볼게요.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에 동그라미 치시고 주택에 자 또 동그라미 쳐봐요. 건설이에요. 건설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설 건설된 주택을 뭐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공급에다도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된 주택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 잘 관리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관리와 관련된 건 자 주택관리사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쪽에 영역이지 우리 중개사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에 관한 건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 이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건설해서 공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 자금의 조달 운영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또 동그라미 쳐봐요.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 주택법이라는 거죠. 즉 주택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얘는 정책적인 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문의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입장에서 주택을 집단적으로 모여서 건설해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국민의 주거안정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용어정위에서는 시험문제 꼭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택이겠죠.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죠. 사용 목적이 어떤 거냐? 우리 19만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 그 건축물을 깔고 있는 뭐까지 부속토지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이면 그건 단독주택이고 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이면 그거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속토지를 얘기하고 구조에 의하면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구조에 구조에 의한 분류 이거는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구조에 의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있지 기숙사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있었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유는 우리 아까 국민에다 동그라미 쳤죠? 국민의 주거안정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공장에 근로하는 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거 하나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자금에 의한 구분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주택을 건설자금 주택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국민주택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자금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자금이 뭐냐 국민주택 기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정이 됩니다. 7월달부터 뭐로 바뀌냐면 주택 도시 기금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국민주택 기금을 지우시고 앞으로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기금 나오면 다 뭐로 바뀌었다고요? 주택 도시 기금 주택 주택 도시 기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거를 주거전용 면적 이라고 그래요. 주거전용 면적이 호당 세대당 단독주택은 호당 공동주택은 세대당 얼마 이하인 거 85 제곱미터 이하인 거 그래서 주택 도시 기금 지원을 받고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무슨 주택 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이라면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까지 할 수 있다? 100 제곱미터 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인데 수도권 이 아닌 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얼마 까지 할 수 있다? 100 제곱미터 까지 할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밑에 4번에 보면 민영주택 나오죠. 민영주택 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국민주택 등 등이라고 나오죠. 등을 제외한 주택 즉 국민주택의 상대적 개념이 민영주택인데 됐어요? 자 근데 국민주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도 돼요. 국민주택 등을 모한 주택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니까? 건설 자금이니까 이런 얘기에요. 민영주택은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에요.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주택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민영주택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봐. 지금의 이런 개념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택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 그러면 국민주택 얘기할까요? 민영주택 얘기할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택 일반적인 주택은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은 아주 특수한 주택이죠. 됐어요? 왜?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이니까 아주 독특한 주택은 국민주택 일반적으로 주택 그러면 무슨 주택 얘기한다고요? 민영주택 흔한 주택은 민영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3번에 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가볼게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모여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즘 하도 주택난이 아닌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의 공동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의 내부를 세대로 모한다? 구분한다. 그런데 이 하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소유권 인정한다? 안한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가봐요. 밑에 박스의 1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면접기준을 한번 가볼게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라. 세대별로 구분되게 생활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를 갖춰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로 한번 가보세요. 주거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 이상이요? 14제곱미터 이상. 그 기준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 줄 것. 그 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에 얼마를 넘지 않으면 된다? 3분의 1을 넘지 거기다도 줄을 한번 걸어보세요. 공동주택 전체 호수에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의 학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학계에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만 기억하세요. 세대구분형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상이고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어쨌든 호수 세대수 수든 주거전용 면적이든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도시영생활주택 얘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영생활주택 갑니다. 300세대 미만 거기다 줄거죠. 도시영생활주택의 기준입니다. 몇 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미만이다. 세대라는 말을 썼으니까 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인데 몇 세대 미만이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얘기는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라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건설돼야 돼요. 무슨 지역에? 도시지역.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하고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단지형 하나는 무슨형이요? 단지형 또 하나는 원룸형인데 단지형에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죠.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단지형에는 무슨 주택?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만 있고요. 원룸형 주택에는 다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있으니까 그냥 원룸형 주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무슨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해야죠? 4개층 이하인데 얘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다고? 5층까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건 원룸형이에요. 자 원룸형은 1번 갑니다. 세대별로 독립단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해라. 그러니까 원룸이죠. 하나의 공간으로 해라. 원룸형인데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 투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원룸은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자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그것 좀 잘 알아두세요. 얘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얼마예요. 50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이 중에서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외워요. 원룸이니까 원룸이라는 게 영어잖아요. 원 룸 또 영어쓰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도 우리가 영어로 외워요. 영어로 그랬더니 어느 분은 14 이렇게 외워요. 너무 어렵잖아. 그러지 말고 원포 파이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원포 파이브요. 원포 파이브 이렇게 외우세요.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얼마라고요? 원포 파이브 됐어요? 자 그럼 문제 다 배웠는데 틀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틀려요. 자 봐요. 자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에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도시지역에 건설된 85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뭐여야 되는데 원룸형 주택이어야 돼요. 왜 단지형에는 원룸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원룸형 주택이 돼야 되는데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라고요? 원포파이브로 그래서 원포파이브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이번에는 준주택의 무슨 주택이요? 준주택 주택은 아닌데 주택 취급받는 걸 준주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데 주거생활로 이용이 가능한 다음의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종류 보니까 오노다기 이렇게 외워요. 준주택은 뭐라고요? 오노다기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노는 노인 복지주택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오노다기 이렇게 준주택이 뭐라고요? 오노다기 오피스텔의 용도는 뭔가요? 업무시설이죠. 주택 아니잖아. 노인복지주택의 용도는 뭔가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자 노인복지주택 용도가 뭐죠? 노유자시설이에요. 노유자시설 무슨 시설이요?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얼마 미만이면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에요. 아이고 다 까먹었네. 괜찮아. 기대 안해요. 진짜 말 잘 들었네. 기름 안 튀길까봐 책도 하나 꺼내놓지도 않았네. 그래요. 자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기숙사는 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죠. 근데 얘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노다기는 주택 외의 건축물이죠. 용도가 주택은 아니잖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데 주거생활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면 뭐라고? 오노다기. 잘 좀 알아두시고요. 3번에 공공택지라는 개념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러다 날세게 생겼어요. 빨리 갑니다. 이제 공공택지란 다음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있죠. 이게 수용방식 이렇게 위에다 써놓으세요. 무슨 방식이요? 수용방식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인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적인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이에서 개발 조성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택지 그러면 우리가 5번 정도 하나 알아두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공적인 시행자가 시행해야 됩니다. 공적인 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수용방식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면 그건 뭐라고요? 공공택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여기 봐봐. 수용방식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택지 그러면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4번 갑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가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했을 때 주택단지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 딸리는 시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대시설이고 또 여기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 주택에 딸리는 거면 부대시설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면 복리시설 개념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주차장 주차장은 주택에 딸려야 돼요? 아니면 생활 입주자 등의 공동생활을 위한 복리시설이에요? 주차장은 뭐라고요?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어린이 놀이터가 부대시설이에요? 주택에 딸려야 돼? 아니지 거기에 입주자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복리시설인 거죠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네 따지고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봐요 주택단지에 주택에 부대되는 거 딸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부대시설 여기 주택에 입주자들 있죠?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그거 갖고서 따지면 된다고 이해하셨냐고요? 좋아요 자 그래서 가보면 부대시설에는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거기다 줄거 보세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런 거 얘기하고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거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간선시설 갑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도로에다 줄거보시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 뭐라는 거예요? 간선시설 이런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만 있으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근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 하고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같은 시설이 있죠? 이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설은 뭐라는 거예요? 간선시설이다 이런 얘기인데 단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라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 이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선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만 있어도 간선시설 되는 게 뭐라고요?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 앞잡다 하면 가스통지역 가스통지역은 무조건 되고 뭐라는 거예요? 간선시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리모델링 잘 알아둬야죠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 이거는 건축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건축물의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 이에요 그래서 2번이 2, 3번이 증축이에요 증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증축 갑니다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사용검사 일로부터 또는 사용승인 일로부터 몇 년 15년 동그라미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어요 3번 각 세대의 증축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안에서 줄겁니다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또 줄거봐요 세대수를 뭐하는거 증가시키는 증축도 리모델링이고 3번 밑에 수직증축 입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이 되려면 1번 최대 몇 개 층이야 3개 층 이하 인데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몇 개 층 2개 층 그러면 15층 이상인 것부터는 몇 개 층까지 할 수 있고 3개 층 14개 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수직 증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봐봐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건축법 좀 공부 잘했으면 되게 쉬운데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는 것도 리모델링 그 다음에 일부 증축하는 것도 일부 증축도 뭐가 되는데 리모델링이 되는데 첫 번째가 세대별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 범위 안에서 10분의 3 10분의 3 30% 30% 범위 내에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을 모하는 거 증축하는 것도 첫 번째 리모델링이고요 됐어요 두 번째는 이거를 다 합산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있어요 없어요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모하는 거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뭐가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수직 증축하는 것도 뭐가 된다고 리모델링이 되는데 자 15개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14개층 이하면 몇 개층 2개층 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부 증축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가 리모델링인데 이게 리모델링이 되려면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5년 이상이 경과된 무슨 주택이어야 된다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즉 증축에 관련된 리모델링은 단독주택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까지 딱 알아두시면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17번에 보면 공구 나와요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구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할 때 도시개발 구역 정비구역 있죠 얘네들은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찬가지 주택단지도 얘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뭐하는 거니까 건설하는 거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이 주택단지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주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요 이번에는 페이지 쭉 넘기시면 673페이지 보면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거 나와요 자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그시고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1번에 줄거 놓으시면 돼 주택정책 정책의 동그라미 정책의 기본 목표 기본 방향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택 종합계획 그러니까 주택종합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돼 정책을 제시하는 거니까 국장이 수립시행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보면 자 그중에 자 3번 먼저 보면 주택 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오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조방향은 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모해주는 거 공급해주는 정책을 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국민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으세요 국민주택하고 무슨 주택이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그 다음에 5번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죠 지금 2번하고 3번 같은 게 저소득자들 서민들을 위한 주택지원에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포함이 돼있다 안 돼있다 돼있다 그래서 저소득자들에 대한 임차료 보조하고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것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한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주택정합계획은 연도별계획하고 몇년단위계획 10년단위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연도별계획은 10년단위계획을 토대로 당의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면 됩니다 넘기세요 쭉쭉 이번에는 679페이지 주택의 건설입니다 주택의 뭐라고요 건설 주택의 건설 이거 건설이지 제목부터 중요해요 건축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네? 건축물을 하나 짓는 거라고 건축은 그래서 얘는 주택을 건축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택을 건축한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건축주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네들은 주택을 뭐 한대요? 건설 건설은 집단적으로 주택을 집단적으로 신축하는 걸 얘기해요 집단적으로 뭐 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신축 이걸 뭐라고 한다고? 건설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얘는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다고 공급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사업을 하는 자 그래서 그 자를 뭐라고 부르냐 사업 주체라 그래요 주택을 건설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 주체 갑니다 사업 주체란 주택 대지에 대한 사업계획 뭘 받아서 승인 그게 중요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사업 주체 근데 첫번째가 등록 비등록 사업주체 이렇게 나오죠? 첫번째가 등록 사업자 입니다 무슨 사업자요? 등록 사업자 이게 중요해 등록 사업자는 좀 알아주셔야 돼 얘는 뭐 해야지? 등록해야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등록 사업자 그래서 연간 동그라미 연간이면 1년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단독주택이라면 20호 공동주택 경우라면 20세대 이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주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라고요? 국토 교통부 장관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자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등록 사업자 다만 다음에 사업주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비등록 사업주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지자체는 행정청인 사업주체겠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이런 자들은 약간 관냄새가 나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공적 사업주체라고 얘기해요 무슨 사업주체 공적 사업주체 공적 사업주체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중요해요 주택조합은 줄 짝궈놓고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딱 줄궈놓으시면 돼요 주택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들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어 사업주체 많아 많은데 등록해야만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등록사업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고 공적사업주체든 주택조합이든 고용자든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고 그러면 오로지 등록해야 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다 나왔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맞춰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OX 하여튼 등록사업자 외에 등록하는 사람은 있다고 없다고 그 자가 공적이든 주택조합이든 따지지 않아요 누구만 등록한다고 등록사업자 오케이 그렇게만 알면 되고 그러면 이자들은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고 연간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성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인격도 갖춰야죠 그러니까 아무나 등록할 수는 없다 일정한 뭐를 갖춰라 요건을 갖춰라 돈이 있어야 된다 법인이라면 자본금 얼마 3억 원 개인이라면 얼마 6억 원 그 다음에 주택건설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하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지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등록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도 좀 잘 알아주세요 자요 근데 옆에 보면 결격사유 돈만 있다라고 해서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두부 먹고 있는 자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거 5번 등록이 뭐 되노 말소되노 몇 년 2년 동그라미 등록이 말소되노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넘기세요 7번 이자들은 시공도 할 수 있어요 뭐도 할 수 있다고 시공 그러면 이자들은 주택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뛰어넘어서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자가 되려면 책임의 범위가 더 커지겠죠 돈도 더 많아야 돼요 다 따불이에요 갑니다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그 다음에 기술자는 몇 인 이상 3인 이상 최근 5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라면 됐어요 자 이자들은 누구로 간주되서 건설업자 누구로 간주된다 건설업자로 간주되서 모두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기준 이거 하나만 알아둬봐요 등록요건은 자본금이 얼마라고 3억 원 시공요건은 됐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등록요건은 기술자가 1인 됐어요? 근데 시공능력은 기술자가 3인 이상 있어야 되고 시공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시공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으면 건설업자로 간주되서 모두 할 수 있다고 시공도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공동사업주체 나와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미적이에요 넘겨보세요 근데 2번 의무적인 공동사업주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고요? 고용자 거기에다만 줄을 딱 꺼놓으면 돼요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3번 주택조합 갑니다 대개 중요해요 주택조합은 꼭 나온다 시험 문제 주택조합 하여튼 조합에 관련된 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조합 갑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이 뭐라는 거예요 주택조합인데 세 가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직장 지역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설립하지만 공동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도 주택조합을 결성한다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리모델링은 주택을 건설하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에는 들어가지만 얘는 사업주체다 아니다 사업주체라고 아니라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모하는 자 건설하는 자를 얘기한다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사업주체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업객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실 수 있잖아 벌써 이 말의 의미 속에서 됐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마련 그 다음에 직장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마련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넘기세요 자 어쨌든 이러한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설립을 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받으면 돼요 설립 윈가 자 누구한테 설립 윈가 받으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좀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 정도만 해요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수 위에 보면 예외 나오죠 되게 중요해요 국민주택을 공급 거기다 줄 닦으시고 국민주택에 줄 그으시고 공급의 동그라미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조합 직장 직장의 동그라미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라고요 신고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택을 마련하는데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돼서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가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아야 돼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직장주택조합은요 국민주택을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설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주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설립인가가 아니라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립 신고만 해라 됐어요 자 두 가지 알아둡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무슨 조합이다 직장주택조합이고 직장주택조합이 하나고요 자 얘네들은 설립인가가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설립 신고만 하면 되더라 됐죠 자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수 갑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내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기 위한 거죠 조합원 수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는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의 수는 몇 인 이상이어야 된다 20인 이상이어야 돼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20인 이상이어야 되지만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자격합니다 2번부터 2번 자 박스의 2번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거기다 줄 딱 거놓으세요 조합원 지위에 산정기준일은 언제라고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권역에 몇 월 이상 6월 이상 거주하여 온자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1번으로 갑니다 이런 자로서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줄 그셨어요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딱 줄 그셨어요 1번 무주택자거나 2번 주거전용면적 얼마 85 그거 지금 잘 알아도 이거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60이었었는데 이게 85로 개정됐어요 주거전용면적 얼마 이하 85정도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도 똑같습니다 2번 가보면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요나를 기준으로 같은 권역에 동일한 직장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모하는 자 근무하는 자로서 다시 1번으로 가면 위 1의 1이라면 인가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정도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죠 이때는 뭐만 했었지 설립 신고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돼요 뭐에 가입해야 된다고 무슨 저축 청약저축 청약저축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다행이네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되는데 청약저축은 누구만 가입하냐면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무주택자 따라서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은 주거전용면적 85정도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투기가열 지구 5번 갑니다 투기가열 지구에서 거기다 줄 딱 꺼놓으시고 투기가열 지구 투기가 생기는 건 직장일까요 지역일까요 지역이겠죠 그러면 투기가열 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뭐라면 지역 지역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역이라면 투기 생기면 안 되죠 따라서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옆에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가입 나오나요 자 갑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또 줄급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줄을 땅 거놓으세요 뭘 받은 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의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1번 조합원이 못 되거나 사망하거나 또 2번이 중요하네요 뭘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면 뭘 받고 난 이후라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이후라면 교체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둡니다 일단은 됐어요 자 이런 얘기네 자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설립인가를 받아서 자 갑니다 자 뭘 받을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고 난 뒤부터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사이에는 팔아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조합원이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자가 다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좋아요 넘기세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2법 또는 2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뭐할 수 있다고요 취소 할 수 있어요 얘는 다 임의적이고요 2번이 더 중요한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2년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뭐하라고요 신청해라 그러면 설립인가 받았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지 만약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설립인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위에 보면 할 수 있다잖아 이해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잘 알았나 몰랐나 물어볼게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택조합은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고 할까 2년 채워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고 할까 되도록이면 빨리죠 그래서 빨리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모할 수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피작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봐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사업주체다 아니다 얘는 사업주체는 아니다 설립인가를 받지만 사업주체 아니에요 얘는 따라서 조합원 수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사업주체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요 자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뭐의 행위다 허가 대상 행위에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무슨 행위라고요 허가 대상 행위라고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사업주체 아닙니다 조합원의 수의 조합원의 수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신청하라고 허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별하실 수 있냐고 자 주택조합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 주택조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업주체 공부하잖아요 사업주체 공부하니까 뭐를 빼버리면 돼 리모델링은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사업주체다 아니다 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다만 세대수가 세대수가 15% 전체 세대수 15% 범위 안에서 세대수 중가하잖아요 그 증가하는 호수가 20호 이상이면 몇 호 20세대 이상이면 맞아요 그때는 건설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모델링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도 아니다 아니다 딱 정리해놓고 들어오셔야 돼 밑에 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안 해 지금은 하면 더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넘기시고 다음 순환때 해드릴게요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696페이지 나오죠 가기 전에 여러분 주택조합 이거 사업주체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뭔지 아시지 주택을 뭐하는 거야 건설 집단적으로 신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신축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쯤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배워요 한방에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신축하는 걸 건설이라고 해 한방에 몇 호 30호 또는 몇 세대 30세대 이상을 신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건설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건설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러한 건설을 하려면 건축허가 받는 거 아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뭘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데 사업 주체 벌써 여기서 다 배운 거야 이 말 속에서 이걸 끄집어내야 돼 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냐면 등록 사업자를 얘기해요 주택법에서 일반적인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고 등록 사업자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 국장한테 국장한테 등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들은 많은 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자본금 3억 개인이라면 6억 따불이야 그 다음 기술자는 1인 이상 사무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약 7평 이상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갖추면 됩니다 이걸 갖춘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 등록 사업자 근데 이자들은 사업주체뿐만이 아니라 시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려면 책임감이 더 커져야 돼요 자본금 기술자는 좋아 그러면 모두 할 수 있다고 시공 건설업자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고 등록 사업자 이자 빼고 나머지들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공적 사업주체도 등록 안 하고 주택조합도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고용자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그 중에서 주택조합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야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얘는 사업주체도 아니다 아니다 사업객 승인 대상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 된다 끝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즉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아야 돼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자들은 조합원이 몇 인 이상이어야 돼 20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20인 이상 조합원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객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립인가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고 난 후에는 지역이나 직장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사업객 승인을 받을 사업객 승인 받고 나서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좋아 근데 그중에 직장주택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사업주체도 아니다 아니잖아 공급받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립 뭐만 하라고 신고만 해라 맞아요? 자 이때는 무조건되고 누구만 될 수 있다 무주택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원 따질 때 항상 인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립인가 신청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주택 다 지어서 입주 가능한 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누구거나 무주택자이거나 됐어요? 주거 전용 면적 얼마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건데 맞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 조합원은 누구만 가능하다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냐고요 중요하니까 꼭 하세요 자 696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나오죠 요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